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가끔 술을 마시다 보면 유독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흔히 보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음주 후 얼굴이 빨갛게 되는 이유와 이런 사람들이 더욱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은 알코올 플러시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권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 이유는 선천적으로 알데아이드 분해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세트 알데아이드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진다면 주의해야 할 질병, 첫 번째는 암입니다. 얼굴을 붉게 만드는 아세트 알데아이드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데아이드 분해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각종 암에 걸릴 위험 또한 높아지는데요.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음주 후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식도암 발병률은 정상인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발병 확률도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빨개진다면 암의 취약함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진다면 고혈압의 위험도 높다는 신호입니다. 충남대병원 연구팀은 2만 1,763명을 대상으로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빨개지는 정도와 고혈압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일주일에 소주 1병 이상을 마셨을 때 고혈압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소주를 2병 이상 마시는 경우 얼굴이 붉어지는 그룹의 고혈압 발병 확률은 정상인에 비해 5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세트 알데이드가 체내에 축적되면 혈류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류마티즘 관절념입니다. 술을 마실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류마티즘성 관절념 수치가 20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국제학술지 알코올에 따르면 1,6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음주 후 얼굴 홍조와 류마티즘성 관절념 사이에 이 같은 연관성이 관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그룹은 일주일 평균 음주량이 4잔을 초과할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류마티즘 인자 양성률이 238%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면역글로블린의 구조적인 변형으로 인해 류마티즘 인자 수치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4잔 이하의 음주 습관을 가지거나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와 그럴 경우 취약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빨갛게 변한다면 음주량을 최소화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